Q. 맵 밴픽 네, 맵 밴픽 준비됐습니다. 자, 하단 나와주세요. 너무 슬프네요. 네. 자, UR도 슬픔을 막기 위해선 이번 경기 잡아야 됩니다. 어떤 맵이 선택되었을까요? 클럽하우스입니다. 아, 역시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가 뭐, 워낙 코리아컵도 그렇고 한국신에서 많이 나오는 맵이긴 합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맞붙었을 때, 이 두 팀이 이제 저번에 맞붙었을 때에는 이제 7대2라는 이제 UR의 패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이제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스카즈가 사실 뭐 영사관에 좀 비슷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여러가지 다양한 루트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UR은 그거에 빠르게 발맞춰 가거나 자신들이 먼저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것이 어느 쪽이든 좀 UR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방금전 패배가 좀 뇌리에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처를 씻어내고, 이 약간 남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코리아컵과 프로리그에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클럽하우스의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양 팀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카즈와 UR의 R6 프로리그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UR이 먼저 공격입니다. 스카즈의 방어, 클럽하우스에서 시작 단계가 중요하죠. 뱀픽 들어갑니다. 아까부터 스카즈가 먼저 방어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UR이 까다롭지 않나 싶긴 합니다. 결국에는 먼저 수수께끼를 보여주는 건 방어팀이고, 그것을 보고 파악해내고 파회해야 되는 것은 공격팀인데, UR이 그쪽에 장점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일단 이전 맵부터 계속 들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라면 간파당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카즈의 첫 밴은 매버릭입니다. 무난한 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UR의 선택. 뭐 아마 여기서, 글쎄요. 음, 뭐 노매드 같은 픽도 되게 무난하고, 아마 카피탕이 가장 순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매버릭 카피탕 정도면은 뭐, 메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카피탕까지 CCTV 견제의 힘을 조금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건 UR 입장에서 수비할 때도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카피탕까지 밴이 되었고, 그러면 방어측에서는 뭐 똑같이 에코 미라가 나올 것인지, 조금 더 변수를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바이키르 같은 픽을 빼도 되고요. 뭐, 이 클럽하우스의 방어진은 뭐 요즘에 에코가 그렇게까지 막 필뱀까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양팀은 뭐 큰 변수 만들지 않고, 그냥 에코 미라를 갈 수도 있겠고요. 스카즈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미라는 지하로 갔을 때 좀 성가셔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CCTV 현금보관실에서도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 개의 지점을 돌아간다고 판단했을 때, 미라는 두 개에서 성가셔질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밴의 이유는 충분하죠. 제가 또 요즘에 느끼는 게, 특히 좀 막 방어측 메타를 크게 막 선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에코 미라를 밴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서 그냥 에코 미라를 빼놓고, 이 픽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게, 뭐 되게 메타에도 막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편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이 많아지고 있는 모찌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지하이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드론 사냥을 하겠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역시 애쉬를 이제 노매드로 빼주고 있고, 사실 애쉬라는 픽이, 자신들이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공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픽이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중반 유티 싸움을 해야되면은 아쉬워지기도 하거든요. 되게 직관적이지만, 또 약간 횟수 제한이라든지, 여러가지 좀 아쉬운 파괴탄, 그것을 조금 더 우월하게 쓸 수 있는 조피아라든지, 아니면은 로모 사냥에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주는 노매드라든지, 비슷한 화력에, 막,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전에 도움을 주는 아이큐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애쉬 먼저 보여주고, 노매드를 바꾸는, 또 이제 UR쪽에서는 아까부터 좀 시달려온 스카즈의 이런 로모 플레이를 좀 견제를 하겠다라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뒤를 도는 그런 유저들에게, 조금 더 이런 청각적으로 이득을 가져가고 다운돼 있을 때, 피격을 노려줄 수도 있는, 네. 다양한 기능이 발휘가 되겠죠. 크레이즈보이 예거가 1층에 올라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와띠의 드론에 걸렸습니다. 자, 일단 크레이즈보이 선수, 어? 드론 맞진 않았죠. 그래도 빠르게 이동하는 게 목적이긴 하구요. 여기서 이제 예거 2층까지 쓰는 로밍을 하려면은, 한 명이 추가적으로 와서, 아마 모찌가 와서, 해치를 열어준다라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슈퍼 쏘치, 날려줄 생각이죠. 드론이 있으면은, 잡아버리고, 아, 위쪽에 드론이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고, 여기에 해치 안 뚫어주나요? 뚫어줘야죠. 자, 현금보관실까지 들어오는 경로 자체의 견제를, 어, 드론. 근데, 하나 남아 있었던 것 같죠? 일단 아마, 그래도 재장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 공사 때문에 올라와주는 건 좋은데, 이거 위쪽에, 돌파 당하면은, 두 명이 사망합니다. 자, 각도를, 일단 콜튼 선수가, 발자국 봤습니다만, 예거가 어디 있을까요? 아, 스모크였군요. 자, 스모크를, 다시 찍었는데, 이렇게 좀, 아이넉스 두 개를 썼는데도, 효율적으로, 정보 수집이라든지, 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넉스 선수, 방금, 이제 예측 관통사격은 좀 날카로웠지만, 바로 눈앞에서 총알이 지나갔고요. 예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좀 노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 소리? 소리! 예측 지점을 연사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핀이 찍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강화되어 있는 지역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거 매우 위험하죠? 예거 지금 앞뒤로 포위당해 있는데, 위치 잘 잡아야 됩니다. 선광, 한번 ABS, 그리고 이어질, 아, 결국에는, 데믹 선수의 지원사격 받아내지만, 자, 그래도, 교환되고요. 그레이즈보이 선수는, 양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했고, 자, 앞에 보였죠 방금? 어? 데믹 선수 빠지고요. 자, 그래도 역시나, 뚫어놓은 해치로 내려왔고, 데믹 선수가, 얼마나 시간을 더 끌어주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1대1 교환 이후, 2분 낭비시키고 빠져나오는, 이 정도면은, 뭐 로봇들, 뭐 충분한 합격점 정도 줄 수 있는, 뭐 재수강은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4대4의 요원까지 만들어내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 다용두실 자체에서, 보책이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한 겹 한 겹 더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JWT 선수, 일단은, 2층 클릭해주고 있는데, 지금 6R쪽에서, 결국 1층까지 천천히 보면서 들어가다보니까, 남았는 시간이 30, 3초밖에 없어요.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2층에서의 전투 소요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악의 눈에, 노매들, 시야에 들어오고 있고요. 자,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바로 까스탄 깔리고, 까스탄만 제대로 깔아줘도, 시간 너무 많이 압박되거든요. 10초거든요. 저 지금 되게, 거의 중앙 계단 쪽으로만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용두실도 아니라, 까스탄 하나로 막힐 그림인데, 내려오는 소리, 소리, 어, 다른 곳! 측면을 봐야죠. 그리고, 두 명 다, 두 명도 너무 한 곳을 보고 있었고, 빠르게 와가지고, 설치라도 해야 되는데, 스카즈가 마무리 짓습니다. 스카즈, 로밍 플레이에 있어서, 일단 크레이즈보이 선수의 첫 번째 로밍, 그리고, 그 한 요원에게, 두 명의 시선이 가 있는 사이에, 모찌도 살아서 생존. 시간도 듬뿍 끌었고요. 이게 마지막에, 좀, 아쉬운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거는, 처음에 그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되게 촉박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시즈라는 게임이, 이런 고레벨로 갈수록, 재미있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 약간 실수를 유도하는, 그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인데, 거기서 물론 들어와가지고,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한 명이 이제, 예배시를 봐주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브리칭된, 그쪽 카운트 쪽을 봐주는, 둘이서 시야를 나눠봤겠지만, 남아있는 시간 거의 막 15초?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라니까, 조금 더 통일된 오더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로밍에 이어서, 스모크가 가스탄까지 깔아주고, 나머지 요원들은 들어오지 못하다가, 일렬로 들어오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각가지요. 네, 그렇죠. 극한의 오더, 물론 UR,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깔끔한 오더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스카즈 상대로, 초반에, 일단 로머로 시간이 많이 끌린 것부터가, 이제 많이 아쉬워지는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카즈는, 첫 번째 지하라는 스테이지를 통과했고, 두 번째 라운드로 왔습니다. CCTV 현금 보건실로 이동합니다. 일단 무난한 그림인데, 이거 한번, 이야 성공! 2회차 성공이면, 이거 학점 얼마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뭐 일단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이제 A 정도? 조금 더 이제, 잔혹할 과정에 A 마이너스까지 가겠는데, 저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생의 도전마저도 무시하지 않는 참교육.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우리 샘쿠아 해설. 저 언젠가는 이제, 정말 정군 선수라는 걸추나 인재를 키워내신, 이제 박동민 캐스터처럼, 저도 어딘가에 후계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저는 손절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 정군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아 반대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슬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군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어제는 제가 연장총려를 엘라라는 교육을 보여줬습니다. 아 직접 몸에다 맞추셨다고? 아 그러니까 때리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훈육! 그냥 올바른 훈육 정도. 제 인생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4킬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살아있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압선을, 다 사용하고서 빠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살아서 반대쪽에다가도, EMP를 쓰도록 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유치성을 논했을 때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펜치 선수, 위쪽에서 공사장 압박, 그리고 코트 선수는 1층 압박 들어갑니다. 일단, 모찌의 입장에서는, 해충으로 들어온 하나만 먹어도, 나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이런 해충 발사기 3개 중에서, 이제 하나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두 개 있는 드론, 1인당 두 개 있는 드론 중 하나를, 먹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크나큰 이득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과제에서, 빼앗아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이득이고, 저희가 그,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장면을 직접 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이, 살아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아, 살아있는 게, 다 가지고 있었군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렉스 독침 깔아주면서, 로머 위치를, 제한해 주면서, 1킬 추가해 주는 상황, 콜툰 선수 그리드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력이 별로 없는, 알비트 선수, G36C로, 이런 화력전을, 진행해야 됩니다. 원거리 피킹을, 단번에 성공시켜야 합니다만, 일레븐의 킬까지, 시간도 점점, 아하, 자, 그래도, 차고에서, 좀, 뚫어낼 만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크레이즈보이 선수가, 다시 한번 상쇄시켜주고 있구요. 이번 UR 쪽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조환 잘 해주면서, 인원에 대한, 자, 이득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아, 원격적 폭탄, 고속지를 밟았기 때문에, 시간이 벌렸고, 그,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킬 잘 만들어줬고, 데빗 선수, 오오, 펜치 선수, 마지막, 자, 한방 싸움이죠. 20초 남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얘가 그냥, 기다림이 되는 싸움이라서, 이게, 특히 남아있는게 세척이기 때문에, 이런, 진입에 도움이 되는, 가재씨 하나도 없거든요. 아, 모르네요. 결국, 크레이즈보이 넘어와서, 킬! 방금 1대1로, 넘어가는 구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아,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게 세척이기도 하고, 체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남아있는 가재씨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크레이즈보이 선수에게, 먼저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뺏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2대0. 어려울 수 밖에 없었죠, 방금 상황. 자, 그리고, 계속해서 모찌 선택은 이어집니다. 방금 전, 그리드락의 드론을, 빼앗았던 것도 그렇고, 전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에코가 밴이 되어있지만, 역 드론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찌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찌의 총기 자체가, 하나는 연사력과 안정성, 또 하나는 화력을 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모찌의 약간, 모델 때문인지도 몰라도, 속도에 비해서 좀, 되게 빨라 보이네요. 속도가 3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성격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또, 저희가 봤던 PV 같은 곳들에서, 굉장히 급한 성미와, 재빠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 만큼, 이, 모찌, 아까부터 데믹 선수가 되게 잘 써주고 있고, 데믹 선수,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로니 사용자로서, 왜 로니를 써야 하는지, 이 헤드샷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침실 방어에 있어서, 이렇게 벽을 뚫어두면서, 체육관까지 시야를 가져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침실 바로 옆에 체육관, 어떤 길을 열어두면은, 조금이라도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효과. 아, 이게 생활체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 통상적으로 열어두는 길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체육관과 함께 방어하면서, 캐슬을 통해서 막아주는, 작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스카즈은 이번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즈 이렇게 캐슬을 쓴다면은, 보통 중앙계단 쪽으로 힘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카즈 좀 더 2층을 넓게 쓰거나, 로봇플레이에 신경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마띠 선수가 사이드에서, 일단 CCTV 하나 제거, 차고 쪽의 시야는 닫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안 사무실도 압박해주고 있고요. 데미트 선수, 결국 공사장까지 넓게 쓰고 있고, 이번에도, 현금 보관실 중심으로 2층을 되게 넓게 쓰는 오더인데, 자, 야스 선수가 그 와중에, 자꾸 저장시 1층에서, 상대방의 시야를 살짝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서, 아, 드론도 제거해주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쯤은 동쪽 계단 압박을 들어가보고, 들어가보고 싶긴 한데, 자, 현금 보관실 압박 들어가고 있고, 야스 선수는 좀 길게 움직여주고 있죠. 엑스카로스로 바닥 2개 뚫어줍니다. 이러면 그냥 테이블 위쪽으로 올라가버리면 되긴 합니다.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어? 자, 자, 11! 더블킬! 아, 이거 안쪽에서 얌전하게 안 기다리고, 그냥 나와서 맞이를 해버립니다. 동쪽 계단에서, 어, 그래도 이건 알비트 선수 누워있다가, 반응 좋았고요. 알비트 선수, 작은 틈이 열린 곳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리드락까지 잡혀버렸고, 6월 쪽에서, 방금 이, 11 선수의 돌파에 피해를 너무 많이 버는데요? 자, 11 선수가, 첫번째 라운드, 그리고 세트에서도 그랬었지만, 계속해서, 결정적인 키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패스 선수, 아, 동쪽 계단으로, 일단 견제를 넣어주면서, 진입각도 만들고 싶지만, 이게 방어 지점은 침실입니다. 현금 보건실 진입 자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1분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주 목적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그런, 영역 확보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키를 더 많이 먹었느냐, 아니면 정보를 더 많이 수집을 했느냐, 지금, 정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거든요. 어? 아, 이거 부상인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확인하지 않고, 빠집니다. 어? 확인하러 가나요? 아, 이거 부상을 누워, 눕는 거 본 거 같아요. 아, 알고 있죠. 결국, 또 정리되면서 마무리되고요. 세번째 라운드까지 승리. 펄스가 방금 부상으로 눕히는 거 못 본 줄 알았는데, 확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 초반에 일레븐 선수의 화려한 돌파에 이어서,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자신들의 위치에 정확하게, 어, 그냥 지켜주기만 하면서, 안정적으로, 오히려 침실을 되게, 어, 가뿐하게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 침실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클럽하우스에서 이 내공 스카즈가, 국내에서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그냥, 이 층을 되게 넓게 써주는 것만으로도, 뭘까, UR 쪽에서 접근하기 되게 힘든 그림, 만들어줬고, 자, 다시 한번 지하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로머들에게 시간이 많이 끌릴 것인지, 생각보다 이런 UR, 어, 물론 이제 이전 맵도 그렇고, 항상 약간 고질적인 문제로 느껴지긴 하지만, 로머 클리어링 단계에서 일단 출현은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린다라는 점, 로머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막 이런 맵에서 지하를 망대해서 두 명 정도의 로머를 쓴다? 어느 정도는 그냥 견제, 내려올 수 있는 각도만 견제해 주면서, 지하를 빠르게 압박하면서 영역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 오더를 잡아야 할지, 그게 어쨌든 영역 싸움들은 로머를 한 번에 올인해서 클리어링하든, 그쪽으로 다닥을 한 번에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하를 상대할 때도, 자칼로 두 번의 아이녹스 모델을 사용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스모크를 발견한다든지, 성과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좀 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UR의 이런 영사관, 스카즈와의 영사관 싸움을 보면은, 뭐, 교전 들어갔을 때의 실수는 오히려, 별로 없이, 서로 비등비등 했는데, 그 전에, 결국 이 오더의 선택, 그 선택을 누군가 내려야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고,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선택과, 그런 선택에 따른 행동의 실현이, 더욱더 빠르게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UR에게는 지금 가장 뼈아프거든요. 자, 일레몬 선수, 여기저기, 스피드 있게 진행했습니다. 스카즈, 일단 선수들, 목적 의식 확실하게, 이동해주면서 자신들을 가대, 펼쳐주고 있고, 자, 여기서, 은근히 안쪽에 숨겨서, 저런 식의, 소소한 트랙들 되게 좋죠. 그 사이에 차고 위에 올라왔는데, 데믹 선수가 이걸, 어, 드론? 어? 아, 드론을 던지는 그 틈을 타서, 자, 그리고 여기서 해충, 안쪽에 숨겨놨다가, 방금 드론 하나, 맞기 때문에, 그 드론을, 바로 먹어준 선택, JWK 선수가, 크레이지보이 선수 끊어주면서, 일단 1층 영역을 확고하게 먹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 오늘도 저렇게 데믹 선수 요즘 폼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자, 못지는 들면서, 더욱더 자신의 특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요소를, 배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믹 선수 일단, 부모장을 하나도, 어, 먹진 않은데, 지금 드론을 아군에게, 아마, 정찰 부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 그래서, 어우, 아, 이거는 데믹 선수, 위험하죠? 자신의 드론이 잡히는 것도 확인했을 거고요. 그렇게 현금 보호하시고 빠지면, 이러면서 또 시간이 끌리거든요. 특히나 이게, 해충 발사기로 시간을 더욱더, 벌어주면서 가는 거라서, 자, 여기서, 그래도 펜치 선수가 빠르게 클리어링 해주고, 아, 해충 발사기 쏠 시간에, 떼처로, 진입해가지고, 잡아냈고요. 자, 하지만, 시간을, 깨끌기도 했고, 아, 그래도, 지금 UR은, 자, 인원수도 더욱더 많이 확보를 했고, 시간도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가제 싸움에서, 조금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카루스 다 쓴 상태에서, 주방에 안 뚫리고 있죠. 이러면 이번에도, 약간 기념실 예배실 드랍인데, 발효수 포격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예배실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자, 중앙 계단에서, 예배실 벽 뚫고, 카운트 뒤쪽 설치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강화부탄, 아, 이거죠. 이거는 이제, 충격 수류탄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자, 가스탄으로, 일단 시간 더 끌어주면서, 리전 이동시키고, 리전의 충격 수류탄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발효수 포격, 요리는 푸시의 플레이, 다용도실 푸시 중요한데, 오, 펜치 선수 잘 잡았죠. 그리고 곧장 내려갑니다. 아, 펜치 선수, 이거는, 자, 그 사이에, 아, 오히려 킬 내놓고, 이거는 이거 막을 생각이 아니라, 측면에서 킬을 낼 생각이었죠. 일단은 2대3 만들어 놨습니다. 가스탄 두 개째 사용해주고 있고, 와띠 선수를, 야스 선수가 잡아냅니다. 아, 야스 선수가, 다용도실에서 1킬 추가, 다용도실 들어가던 요원이 있었는데, 오히려 야스 선수랑, 약간 얽히면서, 야스 선수가 오히려 뒤를 잡게 되었고요. 핑계에서 찍히고, 시야가 있죠. 뒤로 따라오는 요원을 잡겠다는 건가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펜치 선수 트리플킬, 리전이, 펜치 선수 잡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죠. 어, 권총 바꾸고, 아, 펜치 선수 4킬! 자, UR 드디어 한 라운드 잡아냈습니다. 지하 한 바퀴 돌고 오고 나서, 그냥 건파이트로 이겨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UR도 확실히 준비한 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들어오면서, 로머가 확실하게 클리어링은 안됐지만, 그래도 공산을 다 해놓으면서, 시간 낭비에 최소한 게, 효과가 정확하게 먹혔고, 그리고 방금 보시면은, 강화된 벽 안쪽으로, 그냥 강화된 벽 앞쪽에 있는, 이제 일반 벽을, 열심히 그냥 파가지고, 안쪽에다가 바르스포크에 넣어주면서, 혹시라도 나올 만한, 충격 수익한 트릭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이런 트릭까지 전부 다, 습득을 한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펜치 선수 이번에 4킬, 이 선수가 괜히 UR에서, 정말, 뭐랄까, 오더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끌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펜치의 킬로 길이 계속 열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예배실로 들어가는, 그 경로 자체를 지배를 하고서, 빠르게 내려가는, 두 명의 이동 경로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마이트가, 벽을 깎아낸 다음, 더 깊은 곳에 설치하면서, 발효성 폭약이 들어갔고요. 다시 한 번, 지하를 공략해주고 있는 스카즈입니다. 팀 UR은, 여기서 어떤 루트를 탈 것인지, 오늘은, 매버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터널 자체에 대한 공략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UR이 지금 뭐, 이렇게 서마이트 힙 하나 둘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지하 터널 쪽 압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간 위치가, 예배실이기도 했고요. 또, 예배실 푸쉬해서, 이제 그렇게 뭐, 탈출탄을 압박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은, 또 아니거든요. 스파즈는 이제, 아까, 아까 아예 충격술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거, 일반 벽을 파가지고, 안쪽에다가, 이 강화벽을 브리칭한다라는 거. 그걸 알면은, 이거 반대쪽에서부터, 어, 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전부 다 이제, 외벽을 파고, 안쪽을 안전하게, 충격술탄에서부터 안전하게, 발효성 폭약을 붙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아, 저런 숨겨진 요소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와 재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파즈는, 그런 상황을, 전혀, 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시점에서, 아직까지 경기를 볼 수 없으니까요. 네. 어느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살짝, GWK 선수, 엑스카루스의 뜨거운, 흔히 많이 좀, 밥솥에 김 맞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길에 대한, 공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야스 선수의 마무리. 자, 다용도실도,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데믹 선수의 활약이, 특히나, 매 라운드마다, 로링 플레이가 빛나고 있는데, 다용도실도 지키고 있는, 크레이지보이. 자, 3대1, 항상, 자신들 방어라운드에서, 5대1 스코어를 만들어줬었던 상황인데, 자, UR, 이것을 좀 바꿔서, 그나마 여기서부터 좀, 2변 만들고, 3대2, 3대3, 까지 이어나가고, 공수교대를 좀,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을지, UR이, 공수교대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트렉스 독침으로, 올라오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즈, 안정적으로, 지하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 자, 드론 하나, 다용도실로 들어가주고 있구요. 살짝 옆쪽에 붙였는데, 오더가 왔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약간의, 어, 엇박자이긴 했었죠. 자, 결국, 충격술탄에, 두개나 투자했는데, 길이 열렸구요. 하지만 일렙은, 그 사이에 잡아냅니다. 데믹소스까지. 이번에는 활용을 전부다, 지하에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보다도 더욱더 거센 저항을, 어, 받을 수 밖에 없는, 팀 UR. 이, 바르소폭약, 그냥 허용하나요? 일단, 그렇지. 레비소스 빠르게 빠져야죠. 위험할 뻔였습니다. 자, 충격술탄 자체에 대한, 소비도 많았고, 대처할만한, 스피드가 아니었습니다. 서마이트는 빠르게 터지죠. 알비티 선수가 잡아내고, 일렙은 다시 한 번 복수. 자, 알비티 선수, 요새 파란 계단 쪽으로, 봐주고 있긴 한데, 펜치 선수 바로 앞에, 저기 있다라는 사실, 아, 콜록, 콜록, 콜록! 와, 이, 또 기침 소리가! 자, 두개 연속 던져줍니다. 물럭거랄 시전하고 있구요. 알비티 선수가, 체력은 적지만, 트렉스 독침이랑, 여러가지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막탄으로 시간 끌어보는데요. 연막탄으로 한 번 페이크 넣어주는데, 2대3까지 줄여주는, 펜치 선수! 시간! 아, 샷건! 샷건! 야스 더블킥! 샷건으로, 맞이해주는, 야스 선수, 따뜻하죠? 자, 이렇게 한 선수 한 선수가, 점점 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스카즈의 공격성이, 더욱더 느껴지는데, 이제 여섯번째 라운드, 스카즈의 마지막 수비입니다. 자, CCTV로 이동해주면서, 마지막 방어라운드를, 이제 2층, CCTV로 가지고 있는, 스카즈, 방금은, 결국 로머를 많이 쓰는 전략을 택하다가, 이제 슬슬 로머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지하로 화력 응집해가지고, 좀, 클래식하게, 막아버렸구요. 서로 간에 이런, 화력전에 있어서, 이번에는, UR이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다섯명 전부 다 아래에 있을 때는, 가제 싸움도 가제 싸움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어, 사격 각도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파란 계단 쪽에서, 그리드락이 압박해주긴 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일피트 내지는, 출구터널까지 가줘야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어, 그니까 이게, 최소한 4개의, 압박 각도를 가져가야만이, 어, 로머가 없이, 다섯명 전부 다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방어팀을, 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전면전을 조금 더, 어, 물론 전면전에, 뭔가, 확률을,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면전을 조금 더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순서 싸움인데, 그 부분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계단에 대한 통제가, 스모크 때문에 아예 안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뭐, 미스였지만, 그거는, 솔직히, UR이 못했다기보다, 스카즈가, 세팅을 잘한거죠. 그렇죠, UR은, 있는 요원들을 파악하고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또, 가스탄을 넣으면서, 그, 물러나게 한 다음에, 포지션이 흔들렸을 때, 또 잡아내고, 이런식으로, 스카즈가, 스모크를 이용한, 공략도 잘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수비까지, 잘 가져가면서, 또, 5대1, 첫번째 세트와도, 같은 스코어가, 이어지게 될지가, 어어, 어, 심장조리는 느낌이에요, 아, 이 게임 장르를 제발, 1위칭 슈터로 다시 conect세요, 네, 왜 저 호러게임하고 있는거죠? 메인플로폼에는, 그래서, 카테고리 구분의 공포가 늘 존재하고있죠, plural게임, 아니요, 호러게임, carga가 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반박 불가죠, 네, 그래믹선수의, 그리고 드론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론.. 드론도 정말 소중한, 다시 바꿔주세요 왜 저 호러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 플러폼에는 그래서 카테고리 구분에 공포가 늘 존재하고 있죠 아 이거 호러게임! 호러게임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반박불가죠 네 데믹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드론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 이 드론... 드론도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하지만 이게 드론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삐져서 저렇게 방어치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 드론을 얼마나 잘 데리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항상 닦고 기름 치고 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죠 제가 그 쪽 출신이 아니라서 저도 그 쪽 출신은 아닌데 워낙에 좀... 찍혔거든요 이거! 아아아아! 크레이즈 보이에게!! 자 그 JWK 선수가 이제 유할 쪽에서 항상 교환을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칼과 밴드 교환 그래도 11선에서 내려와서 몽타니오를 잡기 위한 어...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몽타니오의 존재 드디어 처음으로 드러냈는데 어우... 아 근데 몽타니오가 차가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라운지까지 먹힌 상태라서 뭐 어떻게... 혼자서 짓립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레이저 계속 방... 어어어... 자... 이거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안쪽 정리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안쪽에서 할 일 없으면은 드론이라도 봐야죠 핸드폰이라도 봐야죠 뭐 할 게 있습니까? 자 발이 깨지는 소리 한 번 났고 원격 지연복탄! 데믹 선수 오늘 두 번째 원격 지연복탄 모찌의 원격 지연복탄 정말 잘 뚫기고 있어요 정교하게 뚫고 그리고 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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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의 화력이 부족하다! 총검술 실패! 데믹이 다시 한 번 킬 마무리합니다! 데믹 선수 방금 데믹 선수 이번 라운드에서 총기로 한 번 원격지 폭탄으로 한 번, 근접으로 한 번 모든 무게에 피를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정도까지 모든 종류로 라운드를 끝을 냅니까? 슈퍼 쇼트는 그냥, 어... 약간 공사 및 탱킹 용으로 공사용 아니면 비상용 네 정말 데믹 선수의 화려한 활약을 뒤로 하면서 일단 공수 교대 자, RBT 선수의 식스픽 선언이 나오고 있죠 일단 가호 한 번 받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 신앙신입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상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저렇게 선택하면 도대체 상대는 무슨 생각인 걸까? 베일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 메타로 가겠다라는 건데 자, UR 대 스카즈 UR 이번에도 좀 따라잡아야 될 스코어가 어마어마해요 5대1로 첫 번째 세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층 먼저 수비하는 UR입니다 CCTV 현금보관실 쪽으로 갑니다 자, 콜튼 선수는 일단 카이드 현금보관실 안쪽에서 계속 수비를 해내겠다라는 움직임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자, 그 와중에 스카즈 쪽에서 되게 공격적인 주업 가져왔죠 노메드, 애쉬, 라이온 오우 이건 앞라인에서 정리하면 뒤에서 하드브리처들이 길 만들어달라 이런 건가요? 이거, 일렘 선수가 R4C 들었지 않습니까? 1초만 달라 아 그 승리 모션에 나오는 1! 1초만 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미가 없는 총이기 때문에 아, 정말 R4C는 진짜 녹여버리거든요 R4C 블랙아이스 나오면 쓰실 거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결과론적인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무기 블랙아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적이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습니다 G36C는 블랙아이스의 선택을 받으신 부분 그 정도면 가호죠 네 그리고 저도 G36C에 이미 피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아, 역시 G36C 마스터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어? 아니? 자, 느끼면서 일단 갔었거든요 드론 하나 사이에 두고 오우 어, 측면 돌파는 되게 좋았습니다만 자, E1D 들어오죠 R4C 선수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11 선수 체력 많이 빠져있습니다 어? 좀 큰 데미지 관통사격에 너무 많이 맞긴 했는데 일단 빠지죠 11 선수 목숨 부지합니다 자, 1층 쪽으로 내려가 있고요 마에스트로가 이건 시야를 보고 있는데 애쉬 입장에서는 이거 고독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갚아줘야죠 아까 레이저 킬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마에스트로 오히려 이제 UR 쪽에서 레이저 킬 한번 해줘야죠 왓디 선수 어어 누군가 고독을 밟았다는 메시지 라이언이 밟았습니다 일단 성공 한번 그리고 악의 눈 제거 왓디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꺾어서 CCTV 안쪽에서 어, 이번에도 드론의 회피 스킬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대 에쉬 체력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인원수는 5대5로 서로 가는 화 혁은 비슷합니다 스타즈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거, 세개의 연계 노벨드, 라이온, 애쉬의 연계 자 이거 빠질 수가 없었죠 저거는 정말 이전에 자칼, 라이온보다 더욱더 악랄하네요 기압탄을 세움과 동시에 E1D 들어가고 애쉬가 옆에서 기닐 미지, 위치는 알지만 샷싸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져 있는 타이밍을 노리기 때문에 데미지 레빗 선수 자 TCSG로 1킥 하지만 마무리 한 명 남았습니다 펜신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데요 스카드 지금 마지막 3구 방탄 때문에 고개 돌려서 사망하는 곳까지 스카드 지금 가젯과 연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보시면 체력이 전부 다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탱킹했죠 그러니까요 애쉬 체력 적다고 하니까 애쉬 뒤로 좀 빠지게 하고서 라이온이랑 노마드 가면서 또 돌아가며 압박해주고요 자 6대1 팀 UR 정말 최근에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기적적인 5연승으로 6대6이 나올지 일단은 스카즈 쪽에서는 무승부로 일단은 1포인트는 확보했고 여기서 1라운드만 더 가져가면은 3포인트가 확보가 됩니다 승리 3포인트와 무승부 1포인트 차이가 크니까 스카즈는 이거 가져가면서 트리피랑 대등한 승부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제 트리피와의 경기도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스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첫 번째 한 바퀴도 안 돈 상태에서 UR이랑 재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즈 입장에서는 세 번째 플레이데이기 때문에 트리피와의 경기도 두 번에 남아있고 클라우드 라인과의 경기도 한 번 남아있는 만큼 음... 여기서 충분히 승점 쌓아두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약간의 복업 느낌은 나죠 그렇죠 더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고 싶은 그런 스카즈인데 UR 이제 남아있는 라운드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로 가기 위해서 5개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UR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 최근 들어서의 부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오늘 당장 이 경기도 그렇고 압박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자 그래도 그런 만큼 이 클럽하우스의 마음의 고향 지하로 갑니다 자 지하 마지막 수비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 특히나 펜시 선수와 RBT 선수의 킬링 능력이 좋았거든요 개개인의 피지컬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조금 더 이런 오더적인 면에서 자신들에게 선택권을 조금 더 많이 열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애쉬가 그걸 되게 빠르게 진입해오고 있는데 이 기습적인 역할을 할지 RBT 선수는 지금 CCTV 쪽에서 오히려 좀 역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거 밴딧 아예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 명만 제압사격할 역할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 요원들이 지하 압박하면서 오히려 먼저 밴딧이 고개 내밀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중앙계단 아 이거 뛰어들어가요 2원디 들어오죠 이거 소리 때문에 아아아아 11 잡아냈고 아 라이온의 악랄함을 보여줍니다 자 길도 미리 열어줍니다 이러면 서마이트가 열기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킬까지 아 이거를 11 러쉬 아 혼자 러쉬하고 라이온이 서포팅해줬는데 일단 왓디가 그래도 더블킬을 막아냈지만 다시 한 번 야스가 다운 아 야스 선수도 와서 다용도실 먹은 다용도실 먹는데 좀 무기실에서의 지원까지 있었지만 보셔야 출국의단 쪽으로 한 명 들어왔어요 JWK 선수 위치 드러났고 야스 선수가 마무리 이제 밴드시 내려왔지만 밴드시 혼자서 리테이크해야 됩니다 어 이거 1대1 아 1대1 아아 일렘 선수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워낙에 싸움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인드로 1대1 수행하고 7대1로 마무리 짓습니다 스카즈 마지막에는 화려한 라이온 애쉬 연계까지 보여주면서 아까 보여줬었던 이 라이온 픽이 확실하게 팀 단위로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 라이온이 이전과 다르게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잘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정말 정석적인 모습을 보호